언제,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요? 저 조금만 더 해볼래요 개 재밌어요 저 이 게임 현질할래요 저 통장에 돈 많아요 엄마 몰래 현질할 수 있어요 티 안나요 진짜 엄마 몰래 내 통장 300 끈해도 티 안나 티 안나 많은 부를 숙척해놨습니다 지금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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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현질 간다 좋았어 바로 현질 간다 바로 쌍절곤 키운다 오케이 오케이 대박이야 지금 지금 대박이야 이곳은 사나인들이 10개 동안이야 와 후끈후끈합니다 제가 에어컨을 켰어요 얼마나 후끈후끈한지 누구이시지 은호님 오케이 나 기다리면 돼 뭔가요? 아 뭔가요? 아 뭐야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왜이래 이상해요 이길 수 있어 걱정하지마 저 해물타전입니다 저 아시죠? 저 군지 저 해물타전 입니다 여기에서 옆에 한esse 딱 들어가 바로 그러면 딱 딱 좋았어 저렇게 달려오시겠지 하지만 암석 딱 들어갔지만 끝나지 않아 날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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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게임 종료까지 날아가 아니야 이들 포기하지마 이들 포기하지마 3시간을 채워야 한다 3시간을 채워야 한다 숙제라서 그런게 아닙니다 아 숙제야 숙제야 내 자신과의 숙제야 도담과 은호라는 해답을 풀어야 돼 문제의 해답을 푼다 해물왕고추님 별풍선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해물왕고추님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와 와 와 다 너무 잘한다 와 여기 와 내가 진짜 이게 상향평준화가 진짜 많이 됐다 저 있을때는 이렇게 막 스킬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그런사람 없었거든요 전부다 저 레기연들 형이였어요 형님이어가지고 막 나 하면 꿀꿀꿀꿀 와 젊음이 좋구나 우리 해물이 머리가 팍팍 돌아가네 하면서 막 형님들이 막 막 아무것도 보자 그냥 암습 쓰면은 가만히 계시고 어 그냥 막 아 진짜야 개소를 하는거 아니야 진짜야 우리 그때 그랬어 그땐 그랬었지 그때 그랬어 진짜 그랬다니까 그때 손 걸면 아무것도 못하시고 키보드에 손 넣으시면서 채팅만 꿀꿀꿀 치셨다니까 진짜로 다시 아 네 아 오케이 은신 은신 없이 하죠 은신 없이 가자 내가 쿨이라 그런건 아니고 은신 없이 하죠 오케이 아 왜 웃으시지? 속내를 들킨 것만 같다 민망하다 조심조심 바로 가자 바로 그락 들어가 배강까지 문양파세 에델 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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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습 충에 뚫어라 아아 못 뚫었어 켁 켁 켁 안 돼이 날 충해있어 충에만 있네 체력이 없네 아아 체력이 더 중요한데 와 이번에 진짜 내가 내가 진짜 너무 못했어 왜냐면 이번에 내가 진짜 좋은 상태로 시작했다 묵짓바로 따지면 내가 이긴 상태로 시작하면 근데 졌어 이런 세상에 답없는 인성님 인성보수 이름 따라 인생이 바뀐다더니 아이디가 충에 없을 때 딱 들어오시네 기회주의자 답없는 기회주의자 꼭 이겨주마 전 거기 없는데요 제가 초보살성인 줄 아십니까? 거기 있게? 전 님과 30미터를 유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수살성들의 거리 거리 유지 비법 전 님과 30미터를 유지합니다 오케이 아 질주! 아 질주를 안 켰네 아 이런 세상에 됐다 충에 돌아왔다 가자 뭔가 들어가고 충에 빠졌어 좋아 충에 쓰고 바로 그분 좋아 그분이 오신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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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가 켰어 균가 켰어 균가 켰어 균 켰고 여기서 바로 들어가 여기서 살극 호박 와 살극 호박 안 들어갔다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여기서 연막 들어가 형정 올려 좋아 바로 반격 주택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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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습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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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할 필요 없어 급할 필요 없어 어차피 충이 안 들어간건 똑같애 오케이 좋아 좋아 효과 이거 스턴 기 잘 들어가야되 수통 기 잘 들어가야되 활 쏟는다 활 안 보이는 곳으로 일로 일로 옮겨 그렇지 일로 링으로 옮겨 오시겠지 오시겠지 오시겠지? 오시겠지 바로 떨어지겠지 좋았어 여기서 떨어지지 가면서 진짜 떨어져 오케이 바로 속지 좋았어 바로 여기서 암승 스턴 들어가고 아아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이거 저 사람은 공중 독박이 왜 있어 이런 세상에 개사기 캐릭터를 받아놔 그것까지 가져야 했냐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반격 들어가 반격 들어가 스턴 스턴 3 콤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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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쉬워 너무 아쉬워 계속 지고 있어 안 아쉬워 사실 죄송해요 안 아쉬워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기억나 생자 기억나 돌자 와 보고 그냥 이름만 줄이는 거예요 죄송해요 사기첩선 극약 극약 극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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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잠깐만 잠깐만 명상해 이길 수 있어 명상해 효선짱짱걸 나의 단 하나의 먹이 사려먹을 시간인가 하하하하하 간다 각오켜 각오켜 각오해 각오해 바로 2단계리 들어가고 바로 여기서 오케이 여기서 대당 들어가면서 바로 상치 먹고 안들어갔어 바로 여기서 충혜 품고 리싹 충혜 영계기 오케이 여기서 딱 바로 똥치 있네 똥치 여기서 선 들어가면서 다시 초박 넣어놓고 여기서 뒤로 빠지는 척 하면서 다시 가면서 암살 넣고 오케이 물약 하나 빨아주면서 목 좀 추기고 잠깐 뒤로 빠지고 좋았어 아직 안 끝났어 아직 한 발 남았어 여기서..잠깐만 여기서 앙셀 됐다 이겼다 이어지는 문폭 이어지는 똥치매 아 이거 뭐야 이거 피 왜 이렇게 안 달아 뭔데 이거 아..아..아 넘어졌어요 아 넘어진 사람은 공격하는 건 아니지 여기서 반격 뒤로 잠깐 빠져 아..너무 많이 걸었나? 결투가 끝났네 다시 가자 개못하는 것까진 아니고 꾀 못해 꾀 못해 개못하는 것까진 아니야 이정도면 괴못하진 않아 꾀 못해 아..시간에 공백을 채우기가 좀 힘드네요 시간에 공백을 채우기가 정말 힘들군요 30분 남았어요 아직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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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샐 수 있어 나는 난 밤샐 수 있다고 안돼 안돼 오케이 오케이 뭘새끼 뭘새끼 해물파전님 말은 필요없다 살성은 검으로 말하는 법 살성은 검으로 말을 하지 바로..바로 말할때는 바로 말할때 암습다 어어즈! 오셨네?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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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좋아 거리가 너무 멉니다 여기서 이거까지 싹 들어가 여기서 방금 들어가면서 오케이 오케이 스턴이야 스턴이야 이 사람 중에 빠졌어 무냥 파쇠! 2초! 아하하 안돼 아하하하하 대한대 와 와 와 와 너무 아깝다 와 수싸하면서 또 졌다 와 너무 아까워 와 찌발림 정도는 아니고요 찌발림 정도는 아니고 사탕발림 조금 하면 거의 비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거의 비겼다 와 나 이거 재능이 없는거 같은데 어 나 진짜 잘했는데 옛날에 왜그러지? 나 옛날에 진짜 막 디버프 막 다 보면서 막 침묵신석에다가 무슨 막 신석까지 다 깨단하고 막 진짜 알파고였는데 거의 막 막 게임하면서 막 아 모든 스킬들을 대산해 계산해가지고 가위바위보라 생각하고 이 게임을 난리 났었는데 왜그러지? 왜그러지? 제가 당신보다 눈치가 빠릅니다 바로 바로 결투 걸어 바로 앞에서 결투 걸어 그 다음에 3초 1초 저 갈대 여... 여기서 바로 암석 들어가 으 그닥 또 들어갔어 나 진짜 바보다 박아 야로 야로 어 어어어 오케오케 회계 없애겠다 이거지 오케 좋아좋아좋아 회계 없애겠다 이거지 오케 전년 빠졌고 살극이제 빠지고 오케 가고 빠졌고 오케 좋았어 일단 날아가 날아가 날아가면 생각해 어 좋아좋아 날아가면 정말 사람이 편해지죠 마음도 편해지고 몸도 편해지고 어 은신이야 이거 은신이야 은신이야 분명해 정작혀 정제란다 이거 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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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식별에는 몰라 몰라 아물간 켜 좋아좋아 켜켜켜 눈에 불도 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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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쯤에서 딱 뒤로 가면 저깄다 저깄다 여기서 바로 바로 암습 와 인생 망했다 와 와 이거 포박 들어온다 와 와 다 파악당했다 와 초반에 나의 이점은 초보라는 이점이 있어서 사람들이 나한테 경각심을 갖지 않지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는 인식이 그런 이점이 있었는데 그 이점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발가 벗겨진 기분이죠 지금 발가 벗겨진 임금님이야 왜 임금님이냐 나를 지금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임금님이지만 부끄러워 그래서 발가 벗겨져 발가 벗겨진 임금님이다 지금 난 발가 벗겨졌다 아 이런 세상에 세담님 감사합니다 이거 아 감사합니다 좋았어 마음이 표현되었다 좋았어 후 30분 더 놀 수 있어 아트로 포스 포스가 대단한걸 도움을 주세요 오 대박 저 사람 다 죽었다 성장의 씨앗 이거 먹는다 이거 1500개 먹으면 레벨 53된다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럴 리 없지 꿈에서 깨어나겠습니다 이제 현실입니다 이제 현실입니다 이깁니다 효성 짱짱걸 그대가 나와 싸울텐가 덤비시계 바로 자 대기해 원맨쇼를 대기하자 혼자서 막 어 어떡해 어떻게 암삭 들어갔지 어떻게 문각인가 맹빨인가 난 쳐다보고 있지 대기해 대기해 시간은 많아 밤은 길다고 친구들 대기해 뭔가 끝날거야 난 스킬들을 모르기 때문에 기다려야돼 뭔가 끝나길 됐다 뭐하나 끝났다 간다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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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 하나 먹어 처리가 없으니까 여기서 지폐 들어가면서 문각 2단격까지 해놓고 반격 들어가 반격 반격 들어가 반격 반격 야아아아아아악 어 그냥 스판 들어가면 되네 하하하하하 여기서 공중포박 공중으로 눕니다 오라이 빠젠 좋아 하하 공중포박은 초필살기입니다 냉겨놔야죠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하하하하하 최고의 연습기인데 공중포박은 좋아 이번에 안쓴거 뭐있어 이번에 잘못한거 잘한거 말해주세요 잘못한거 잘한거 말아주세요 이번에 너무 잘해 소라카로 제대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무슨 소리샘 님 소라카 아닙니다 무슨 소리샘 소라카의 칼을 쓴 아로님 그 클래스는 소라카라니 힐 만줄 수 있는게 소라카인데 공격도 하면서 스턴도 쓰면서 어떻게 소라카입니까 관교동 꿀주먹님 탱클러카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거의 뭐 몹같은데 아까 크랄들이 이런 채택을 썼거든요 크랄들이 어금니 뽑아가면 크흑 분하다 했었는데 크랄이 생각나는 밤입니다 아 크랄이 생각납니다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었죠 크랄의 어금니를 하루에 200개씩 수집했습니다 저는 어금니 사냥꾼이었죠 저는 크랄에게 한마디만 했어 들어가면서 어금니 꽉 깨물어 아무리 꽉 깨물어도 저는 뽑아내죠 그것이 바로 저 괴물이었습니다 간다 의진서 누구야 해물파전 능력팬 아 뭐야 아 안돼 아 회배 와 큰일났다 와 인생 망했다 회배에 충했었다 인생 망했다 와 내 인생 어떡하지 아 이거 충에 빠졌다고 인생 망했다고 하지 말고 그냥 바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진짜 난 바보야 난 바보야 난 바보야 난 바보야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지 이길 수 있어 암수배 암수배 없어 아 어떡하지 암수배 없다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암수배 없는데 어떡하지 허헣 robust 이래도 세상에 아 안돼요 안돼요 아아 안돼요 안돼요 어디까지 가세요 저 사람이 안올 때까지 세상 끝까지라도 가지 60 오케이 오케이 어 좋아 잠깐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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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건 내가 봤을 때 가위바위보 싸움이야 이건 내가 봤을 때 가위바위보 싸움이야 오케이 오케이 좋아 내가 봤을 때 가위바위보 싸움이야 저 사람이 분명히 뭐 못 쓸 거야 암술 딱 들어갈 거kop 여기서 바로 경자올려 바로 여기서 암서치고 바로 도망가 이건 몰랐겠지 도망가요 치와와 도망가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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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도망가 바로 바로 도망가 이거 잡히면 끝난다 잡히면 인생 망한다 인생을 건 달리기다 제발 제발 여기서 낚시 날 떨어졌어 좋아 좋아 시간 벌었어 좋아 좋아 시간 벌었어 시간 벌었어 시간 벌었어 와 와 바로 인덕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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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벌었어 시간 벌었어 시간 벌었어 야 다 돌았어 이제 끝났어 들어가 지폐 지폐 끝난다 지폐 끝난다 시간 딱 끝나고 여기서 딱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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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자 들어가 바로 안쪽 들어가 됐다 이거 됐다 공격할 수 없습니다 야 충이야 충이야 야 지금 지금 뭐 해야돼 야 지금 뭐 해야돼 여기서 CF 해 아 가 가 가 가 가 오케이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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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시 시작된 달리기 물량 돌았구요 하하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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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시간 많이 남았어 아직 개정 종료까지 20분이나 남았다고 20분에 한 번만 이기면 돼 난 어차피 목표가 한 번 이긴 걸 지금 이겨야겠어 꼭 꼭 지금 이겨야겠어 이겨야겠어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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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만두 먹었고 좋았어 좋았어 오 이거 끼워 이거 끼워 봉원석이다 뿅 좋았어 따다다다다다다 다다다 이쯤에서 바로 이거 30초지? 포기약바리 끝나야 해 저기서 뛰어ético 멀리서 그럼 건물 뒤로 숨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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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을 사이에 두고 수관 돌리기 오케이 나 이리로 갈 건데? 에이 나 이리로 갈 건데? 치치치치 여기 3층에!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공격할 수 없습니다. 날 봐줘! 부끄붙혀! 날 봐줘!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오케이! 매너 좋아요! 역시 실력도 유명하지만 매너가 더 유명한 도담님답습니다. 역시 도담님이십니다. 도담님 잠시만요! 날아갈게요! 비행기는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도담님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도담님 큰일 납니다! 가리 거리가 너무 멈습니다! 아야 뭐야 내가 왜 늦게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와 풀피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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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 다 디오나에 저리가 저리가 오토야 저리가 컴퓨터야 아씨 컴퓨터야 장난해 가슴타야 오오오오오오오 오 오 오 무슨 뭐닫어 어 어 우왁 끝나 오 예술구 낫자 어 선생님 Who 그런 예술구만 와 사나 예술구 아 아 아 아 까비 아 비겼네요 아 부끄럽습니다 아 이겼내요다 아 지성지성 parang 비겼네요 와 근데 잘하시네 진짜 잘하셔 제가 옛날에 이 살성 원콤보 살성 원콤보 있었거든요 요 그거 기억나 그거 잠깐 해드림 제가 가르침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짜 원콤보 지려요 잘 보세요 원콤보 해드릴게요 봐봐 평 맹맹 평암 바로 이게 원콤보 방금 배후 강타까지가 바로 원콤보 바로 원콤보 보셨습니까 신속이 없는데도 지금 이렇게 신속하게 딜이 들어간거에요 바로 원콤보 옛날에 제가 자주 써먹던 즐겨쓰던 원콤보죠 와 봐봐 다들 감타나 친다 이게 뭐냐면 바로 평 맹맹 평 빠 평빠암 바로 여기서 강제평타 들어갑니다 오 오 오 오 오 오 대박 대박 마죠 Bull 대박 마죠 홍루 짠ㅔ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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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ㅔㅔㅔㅔㅔㅔ? 쩝 연막탄!!!! 샤싸라! 워 오 저 킹 할낭스 모야 이사람 2명 잡았어 나 2명 잡았어 아 파티구나 어쩐지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잡은 척해서 죄송합니다 다 같이 잡았네요 화이팅 우리 파티 화이팅 이상한 건 깼어요 저 2명 깼대요 오케이 잡았어 내가 이겼어 오 척키 클라스님이 나를 보면서 아 이런 세상에 척키 클라스님이 나를 보면서 죽었다 이건 복수를 다짐하는 거야 이건 복수를 다짐하는 거다 와 마족과 싸우는 건 결투하는 것과 또 다른 또 다른 아드레날린이 분출 아드레날린도 종류가 있는 것인가 아드레날린이 다른 종류가 분출 다른 기분이야 약간 어떤 기분이냐면 아까는 심장이 쿵쾅쿵쾅 거렸는데 끝났다 끝났다 평화의 시간은 끝났다 어 은신 보이는 거 아니야 어 파티에서 추방당했다 좋았다 어 이러면 은신 없이 하죠 은신 없이 하죠 오케이 오케이 야비하게 하지 말고 오케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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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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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서 댄서 댄서 오케이 통해 통해 동점 동점 여기서 바로 아니죠 세상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오케이 그냥 써봐줬어요 모르겠어요 왜 썻는지는 오케이 자 들어갔고 오케이 오케이 좀 기다려 오케이 좀 기다리고 바로 딱 키면서 아 들어올 줄 알았는데 와 어 뭐야 이거 왜 또 와 나 경도 안 썼는데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하아 침패 침패 안 썼어 암습 노릴 줄 알아놓고 돌아보자마자 침패 안 썼어 말하다가 놓쳤어 하아 하늘이 싫어 하늘이 싫어 와 너무 멋지게 이길 뻔했는데 바로 암습 심을 뻔했는데 근데 타이밍을 봤어 그게 중요한 거야 타이밍을 봤어 타이밍을 봤어 그게 중요해 타이밍을 봤어 다음에 이길 수 있다 타이밍을 봤어 바로 가 바로 가 나 충해 있어 바로 가 바로 가야 돼 이거 충해 없을 때 바로 가야 돼 바로 원콤보로 보내버려야 돼 바로 여기서 바로 숨어 바로 숨고 암습 딱 들어가 아 아 아 뭐지 아 왜 왜 도졌지 충해 뚫어 백미터 멀어졌다 됐다 안전하자 약실 안전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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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고있나 어 어 어 어 이겼다 이겼어 나 이겼어 이거 어딨어 어딨어 어디 있어 이거 어딨어 메시지 어디 있어 나 이겼어 나 이겼어 아니야 마족 와서 죽었어요?? 으하하하하...! 변명이지만 아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 어허 앞에 마족있어요? 가자 우린 결투를 하지만 마족이 오면 모두 하나가 되지 간다 나를 저분이 분명히 낚시하려고 할거야 봐봐 내가 딱 그분 일부러 써 일부러 딱 써 그럼 딱 보면은 날 딱 죽일려고 할거야 암수 꽂아서 바로 원콤으로 보내려고 하겠지 이분은 나한테 아까 원수 원수야 원수 암수 딱 꽂겠지 지금 딱 집했어 오케이 이럴줄 알았지 이럴줄 알았지 이럴줄 알았지 이럴줄 알았지 헤헤헤헤헤헤 내가 눈치가 살아있는데 눈치가 살아있는데 내가 하하하하 좋아좋아좋아 암수 들어가 잡고다 버려 하하하하 좋아좋아 내가 한건 없지만 아 나 마족 한번 잡고싶다 절투보다 더 깊을 것 같아 어우 근데 이거 재밌다 옛날에 생각만 나네 옛날에 제가 아이온 하느라 진짜 밤새는지 몰랐거든요 아이온의 형 누나들이 저 진짜 이뻐했거든요 막 저 없으면 사냥 안가고 그랬어요 제가 막 누나 저 왔어요 그럼 막 해물이 왔어 그러면서 막 어? 막 이거 막 도핑도 막 던져주시고 어? 저는 그거 받아먹고 살았거든요 오케이 어? 어? 뭐야 누구야 누구야 빨간색 저기있다 에잉? 암숲 안 들어오나? 뭐야 이거 연막! 차! 아 인생 망했다 죽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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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소 죽이시오 암숲이 못 들어오게 뒤로 돌아야지 이러면 최대한 방지할 수 있어 딱 들어오자마자 난 암숲 꽂아버릴거야 내가 어떻게든 여기 있을까? 아 아 아 은호님은 뽀로그로로도 한 번씩 이기는데 왜 이분은 안되지? 쌍성인가? 아 이상하네 아 이상하네 왜 한 번도 못 이기지 아 이상하네 한 번은 이길 수 있겠는데 아 딱 한 번만 이기면 되는데 아 칼 꺼냈다가 집어넣다가 꺼냈다가 집어넣다가 꺼냈다가 은신이 안 보이기 위해 추방하겠습니다 냉 이런 세상에 저 저 신속의 계획 없는데 바로 이럴 때야 됩니다 바로 아 나 충격 인생아 잘가라 이거 됐다 이거 바로 반격 들어가 문파 바로 반격 베베 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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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해물이 아이온 접속한지 6시간 만에 말도 안되는 재능충의 모습을 보이며 서버 통살성 2회를 격파하는 등 이렇게 시청자분들 눈 둥글해지는 일들 만들어냅니다 아이온의 전설이 여기서 시작되나요? 아이온의 전설이 여기서 시작되나요? 와 이분들 앞에 있는 분들 보이시죠? 다 제 부하임을 자청한 분들이지만 제가 아니다 우린 친구다 아 사람이 부하가 어딨냐 실력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다 우린 친구다 그래서 친구가 된 겁니다 우리 다들 친구입니다 다들 제 친구예요 다들 제 친구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이긴다면 저는 개꿀잠잡니다 변칙적인 걸 해야 돼? 오케이 온다는 뜻이지 신속을 깼다는 건? 나도 켜고 질 수 없지 바로 신속 끝날 때까지 기다려 신속 끝나면 내가 딜에서 우위를 점한다 신속 딱 해 그렇지 여기서 딱 연막부터 들어가 이거 약간 저거야 이거 약간 여기서 바로 딱 상치먹으면서 들어가 이거 이겼다 딜 삼위야 안되면 안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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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여기서 바로 이거 써 좋아 좋아 어디 갔어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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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친군 지금 피가 없어 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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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수비 돌았나 왜 저랬지? 오케이 오케이 대게 대게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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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를 만끽하자 아니야 이거 안 죽어 안 죽어 이거 안 죽어x2 좋았어 이거 안 죽어 헤헤헤 minister shee 그냥 치고 도망갈 수밖에 없지 내가 내려야면 내 턴이니까 바로 암석 들어가 이겼다 당연한 결과인가? 마치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가는 것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에 가거나 사회에 나가는 것 그런 자연스러움이 이 승리에 있다 이거 템 맞추고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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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한테 혼날 거야 안돼 안돼 아니야 엄마가 내 통장에서 돈 몇백 벼도 몰라 진짜로 바로 들어가 바로 딱 들어가 이거 이겼다 공격할 수 없습니다 공격할 수 없습니다 됐어 됐어 나도 경다 들어가 바로 빼 바로 빼 빼면 빼면 바로 암석 들어가 와 와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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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각 지금 몇개야 문각 몇개야 문각 두개야 아 맹소 맹소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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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날아가는 사람 이긴다 오케이 좋았어 여깄어 바로 들어가면서 맹파래 맹파래 오케이 바로바로 오케이 암석 없어 저 사람 암석 암석 기다리면 내가 이긴다 암석 기다리면 이겼게 암석 들어가 암석 기다리면 이긴다 기다려 회계도 있어 회계도 어 어 아 아 하늘이 씌어 아 왜 이런 시련을 어 제발 하늘이 씌어 오케이 바로 들어가 회배로 가고 맹파래 맹파래 흐어어어 많이들 봐주신거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이제 보스 도담님 잡고 자러 가보겠습니다 신속의 계약 없는데 어떻게 해요 형 괜찮아 내 손이 신속의 계약보다 더 신속하거든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이거 소용없지 풀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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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에 나만 빠졌네 와 이거 큰일 났는데 일단 길게 봐야 돼 또다시 5분 남았지 길게 봐 길게 봐 길게 봐 길게 봐 길게 봐 충에 지금 충에가 있어야 돼 길게 봐 길게 봐 와 따라오신다 길게 봐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딱 왔다갔다 하면서 오케이 여기서 왔다갔다 하면서 이쯤에서 딱 오케이 저기있고 충에 30초 남음 오케이 좋아 좋아 여기 나와 지폐 암수 받고 빠져 충에 빠졌다 충에 빠졌다 그러면 충에 도는 타이밍에 내 것만 돌지 20초만 기다려 그럼 저 친구는 충에 40초가 안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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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좋아 계산좋아 무슨 문각이 없지 여기서 바로 끓이고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와 인생 망했다 와 하늘이 쉬어 오케이 저사람 지금 문각이 몇사람 없지 천 들어가고 잠깐 대기 잠깐 대기 잠깐 대기 뭐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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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습있어 암습있어 지폐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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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습 들어가 여기서아 벰눅 곧 대한민국 아니 대안살성 만세 대안살성 만세 명승부였습니다 명승부였습니다 와 여러분들 덕분에 실력의 37.3%를 찾았습니다 나머지 63%만 찾으면 아 이런 세상이 안되지 나한테 안되지 바로 도핑합니다 바로 천국같은 손으로 딜 넣으세요 대박입니다 칠 것 같아요 뭐 들어갔지 빠졌을 때 어 뭐야 나 왜 암습없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어떻게 된거야 어 갑자기 헷갈려 헷갈려 헷갈린다 어어 뭐야 뭐야 저 사람 뭐야 왜 안다나 강철인간인가 뭐지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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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야 저저저저저저 떠라 중애있어 중애없어 있어 있어 중애있어 아하하하하 까비까비까비 이거 제 아이디에요 이거 지금 이벤트에서요 니마 이거 줘요 그냥 10만 키우면요 이거 공격력 4도 붙어있어요 아 잘있으라고 친구들한테 말하지도 못했는데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할게요 그래서 세담님 끝까지 힐주시고 결투안에 도움을 주셔서 지루하셨을텐데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연막 쓰세요 와 이거 재밌네요 와 진짜 롤만큼 재밌는데 롤만큼 재밌어